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니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60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좋은 결과가 있다. 72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 이루어진다. 84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한눈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구나. 61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말라. 73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피를 만나겠다. 85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62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74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으니 친구와의 논하라. 86년생 다른 것을 찾아도 오늘은 모든 것이 어려운 날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63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75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87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64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저리다. 76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88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리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시행착오 속에서 성공은 거듭나는 법이다. 65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77년생 구관이 명관이니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말라. 89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66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78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90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67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어려움이 닥쳐도 능이 이기리라. 79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의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91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68년생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니 매사에 신중해라. 80년생 늦게 될 것이니 조급하지 마라. 92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닥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9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81년생 일을 크게 버리지 말아라. 93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70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니 조심 또 조심하라. 82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94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니 받아들여도 좋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발전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71년생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라. 83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95년생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나라.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